안녕하세요. 금일은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확인하고 찾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과 협력하여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해 주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할 보험금 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약 12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계약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및 연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업데이트된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쯤에서 본인이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에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하시고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본인 인증 정보를 입력하시고 휴대폰 인증을 해줍니다. 본인이 통신사를 선택한 후 전체 동의란에 동의 후 하단에 문자 SMS로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인증번호가 내 휴대폰 문자로 오면 인증번호로 옮겨져 후는 확인을 눌러줍니다. 조회 신청 정보동의 페이지에서 동의를 하신 뒤 확인을 눌러줍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하단에 휴면 보험금이 조회가 되는데요. 만약 조회된 휴면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은 숨은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고 일을 찾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숨겨진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간이 나실 때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